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언제. 그렇습니다 루페의 텀블러 믹서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두 개가요 3만 6백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.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칼라를 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딱 맞네요 딱 맞네요. 보다 요런 우리가 오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다 갈아서 드실 말린 멸치와 새우입니다 천연조미로 마음에 돌려주시면 하면 돼요 이 제품이 당한의 화제가.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기계치여가지고 새우 요런 것들이 요렇게 곱디곱게 나오고. 땡겨 진짜 요것 좀 드시면 돼요. 대박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얼음만 살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념 젤 때나 갈비 같은 거 양. 이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. 이상이 나와요. 실시간이 나고요 보세요 이렇게 분진 나오죠 이 정도로 지금 잘가 어머머. 어떻습니까 영롱하지요 이렇게 드려요. 그렇습니까 영롱하지요 이렇게 드릴 테니까.